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89쪽이 되겠습니다. 3. 특별한 형식의 가정법부터 함께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예문들을 살펴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법 문장에 대해서 배웠을 때 if절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형식이었죠. 하지만 영어 문장에는 관형적으로 if를 쓰지 않고 가정법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i wish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 경우를 보죠. 함께 보시죠. i wish 플러스 가정법은 실현할 수 없는 소원을 나타냅니다.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 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는 경우부터 살펴보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이룰 수 없는 소원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뭐 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i wish 다음에 과거 조동사 could가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로서 현재에 이룰 수 없는 소원을 나타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하면 i wish i could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could가 과거라고 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틀립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반대니까 현재로 해석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현재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즉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뭐라서 유감이다. 이 말은 i am sorry를 쓰면 되니까 나는 유감이다. i am sorry. 너를 도울 수 없어서 i can't help you. 즉 i am sorry. i can't help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i wish 가정법 과거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치면 i am sorry 직설법 현재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니까 여기 가정법의 could가 직설법에서는 can't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다음 염문. i wish it were true. 자 여기도 i wish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were가 나왔으니까 역시 가정법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i wish it were true. 그것이 사실이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유감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보죠.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am sorry 직설법 현재를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유감이다. i am sorry.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it is not tru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여기도 역시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설법은 현재면서 부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not이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는 경우를 보죠. i wish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해석하면 뭐 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을 바로 보죠. b i wish i had helped you then 자 이 문장은 i wish 다음에 had helped 가 나왔습니다. 즉 i wish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가 오면 조동사가 없어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자 해석해보면 i wish i had helped you then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과거에 너를 도와주지 못해 유감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보죠. i wish이 가정법이니까 i am sorry 직설법으로 바꾸는데 자 여긴 had helped 가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은 과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감이다 i am sorry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것이 i did not help you then 자 이런 식으로 i am sorry 다음에 직설법에서 did not help 이런 식으로 부정의 과거가 온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죠. i am sorry i did not help you then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 념의로 보죠. i wish i had bought the book 자 이 문장도 역시 i wish 다음에 had bought 가 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나타냅니다. 자 해석해보죠. i wish i had bought the book 그 책을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책을 사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자 직설법으로 고쳐보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 am sorry 직설법 과거로 고치면 되겠죠. 즉 나는 유감이다. i am sorry 그 책을 사지 않아서 i did not buy the book 자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had bought는 did not buy로 부정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보죠. i am sorry i did not buy the book 내가 그 책을 사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s if나 as though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as if 또는 as though 플러스 가정법도 또한 현재나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마치 뭐 뭐처럼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as if 또는 as though 다음에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는데 자 먼저 가정법 과거가 오는 경우를 보죠.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는 앞에 주절과 같은 때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냅니다. 즉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뒤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 되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은 마치 뭐 뭐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자 as if 다음에 were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긴 주절의 시제가 look 즉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동사 one은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죠. 자 해석해 보죠. you look as if you were in trouble. be in trouble 하면 곤란한 처지에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런 뜻이니까 너는 마치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자 as if 다음에 과거동사 new가 왔으니까 역시 가정법 과거죠. 자 해석하면 he talks as if he knew the truth. truth 진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마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도 주절의 시제가 talks로 현재니까 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new는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진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고쳐보죠. 자 직설법은 사실은 그가 진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사실은 in fact 그가 진실을 알지 못한다 he doesn't know the tru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n fact he doesn't know the truth 자 이렇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new는 직설법 현재 doesn't know 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는 경우를 보죠.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선 그때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뒤에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과거보다 이전의 때 즉 대거거 때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 되겠죠. 자 해석은 마치 뭐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b you look as if something bad had happened to you. you look as if 너는 뭐 뭐처럼 보인다. something bad had happened. 자 여기 as if 다음에 동사가 had happened 즉 과거 완료가 나왔죠. 그래서 여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omething과 같이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omething bad 나쁜 어떤 일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as if something bad had happened to you. 나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정리하면 너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긴 주절의 동사가 look 현재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had happened 는 주절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때 즉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나쁜 일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죠. 자 다음 염문을 보죠. 자 여기다 as if 다음에 과거 완료인 had heard 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he talked 그는 이야기했다. as if he had heard the news. 마치 그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정리하면 그는 마치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얘기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talked로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정법 과거 had heard 는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던 때를 기준으로 마치 그가 그때보다 이전의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때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had heard 는 주절의 시제인 과거보다 이전의 때가 되니까 대과거를 나타냅니다. 즉 대과거의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설법으로 바꾸면 had heard 는 시제가 대과거 즉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습니다. 직설법은 사실은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사실은 in fact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었다. he hadn't heard the new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과거 완료 hadn't heard가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자 이번에는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if it were not for 는 뭐 뭣이 없다면 이런 의미로 if 절의 동사로 were가 쓰였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하면 뭐 뭣이 없었다면 이런 의미로 동사가 head been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한 번 보죠. 자 먼저 if it were not for 가 쓰인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the sun 태양이 없다면 every living thing could not live living thing은 살아있는 것 즉 생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every living thing 모든 생물은 could not live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if it were not for 가 가정법 과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주절동사 역시 가정법 과거 형식에 맞춰서 could live 즉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된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 반대죠. 그래서 해석은 현재로 해서 현재는 태양이 있으니까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다. 결국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조건절에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자 if 절은 가정법 동사 또는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어선으로 도치가 됩니다. 즉 if it were not for 에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가정법 동사 were가 주어 it 앞으로 나가서 were it not for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장은 if it were not for the sun 은 were it not for the su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every living thing 이하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were it not for the sun every living thing could not li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염문 자 여기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would be in trouble. 자 여기 if it were not for 가 쓰였으니까 가저법 과거죠. 그래서 주절에도 가저법 과거인 would be 가 온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죠.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be in trouble, 나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을 텐데. 이런 의미인데요. 현재 사실에 반대가 되니까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역시 if it were not for 대신에 were it not for를 써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were it not for your help,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주절은 I would be in trouble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즉 were it not for your help, I would be in trou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it had not been for 가 쓰인 예문을 보죠. be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자 여기는 if it had not been for 뭐 뭐가 없었다면 이런 의미로 가점법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가 would have failed로 즉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a pp 이런 형식이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점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죠. 따라서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if it had not been for 에서도 역시 접속사 if를 생략하고 써볼 수가 있겠죠. 자 if를 생략하면 조동사 head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주어 it이 오니까 had it not been for 이런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if it had not been for 대신에 had it not been for를 써서 고칠 수가 있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f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절 I would have failed 는 그대로 써줍니다. 결국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의문 자 여기도 if it had not been for 가 쓰였으니까 가사법하고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plus have got의 과거분사 같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해석해 보면 if it had not been for the umbrella umbrella 하면 우산 이런 뜻이니까 우산이 없었다면 I would have gotten wet wet은 젖은 이런 의미로 동사 객관께 쓰여서 get wet 하게 되면 젖다 이런 뜻이 되겠죠. I would have gotten wet 나는 젖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과거 사실 반대니까 직설법으로 생각하면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젖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문장도 역시 if it had not been for를 if가 생략된 형태인 had it not been for로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if it had not been for the umbrella 이것이 had it not been for the umbrell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ad it not been for the umbrella I would have gotten w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는 모두 but for나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but for나 without은 뭐뭇이 없다면 그리고 뭐뭇이 없었다면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but for나 with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오지 않고 명사 또는 명사 상당어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제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를 보고 그 시제를 결정해야겠어요. 즉 주절의 시제가 가저법 과거면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if it were not for 같은 뜻이 되죠.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가저법 과거 완료면 뭐뭇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하고 if it had not been for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자 여기 주절이 조동사 과거형 would가 있으니까 가저법 과거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but for나 without은 가저법 과거가 되기 때문에 뭐 뭐가 없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but for 혹은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he would fail 그는 실패할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if 자로 바꾸면 가저법 과거니까 but for나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바꿀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 뇌물로 보죠. 자 이 문장에서는 주절에 would have failed 가 왔으니까 가저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but for나 without은 뭐 뭐가 없었다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but for 혹은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텐데 자 이런 의미로 결국은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if를 이용해서 바꿔보죠. 가저법 과거 완료니까 여기 but for 또는 without을 가저법 과거 완료인 if it had not been for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would have failed 자 이렇게 but for나 without은 가저법 과거의 의미일 때와 가저법 과거 완료의 의미일 때 모두 그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주절에 쓰인 시제를 보고 뭐뭇이 없다면 이런 가저법 과거의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런 가저법 과거 완료의 의미로 쓰였는지를 잘 구별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어요. 자 가저법 문장 중에서는 간혹 조건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들인지 함께 살펴보죠. 자 이런 경우는 문장의 전후로 보아서 조건절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장에서 부사구나 주어 등이 조건절 즉 if절을 대신해서 가정이나 조건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은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보고 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이해해야겠어요. 하지만 보통은 문장의 조동사의 과거형 같은 가저법 동사들이 나오니까 동사를 보면 가저법 문장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breathing would be difficult for you on a high mountain. breathe는 숨 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의 동사로 숨, 호흡 이런 뜻의 명사 breath에서 파생된 것이죠. 여긴 breathe에서 끝에 이를 빼고 아인지를 붙여서 breathing, 숨 쉬는 것 이런 뜻의 동명사가 된 것입니다. breathing would be difficult. 숨 쉬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for you, 너에게 on a high mountain, 높은 산 위에서 정리하면 높은 산 위에서는 숨 쉬는 것이 너에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동사가 would be로 가저법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would가 쓰인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는 on a high mountain이라는 부사구가 조건제를 대신하는 경우로 on a high mountain은 높은 산에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시 말해서 네가 높은 산에 있다면 숨 쉬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n a high mountain을 if를 이용해서 절로 바꿔보면 네가 높은 산에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니까 if 다음에 주어는 you가 되고 어디 어디에 있다는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가저법 과거죠. 그러니까 were를 써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산 위에 on a high mountain을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결국 if you were on a high mountai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절인 if you were on a high mountain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인 breathing would be difficult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네가 높은 산 위에 있다면 숨 쉬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A wise man would not say so A wise man, 현명한 사람은 would not say so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즉,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would 역시 가저법 과거를 나타내는 would죠. 자 이 문장에서는 주어인 a wise man이 조건자를 대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a wise man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가정이나 조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 a wise man을 if를 이용해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 wise man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의미니까 먼저 접속사 if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필요하죠. a man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 he를 쓰고 그 다음 동사는 가저법 과거니까 were를 쓰면 되겠습니다. 혹은 words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보어인 a wise man을 쓰면 되겠죠. 즉, he were 혹은 was a wise ma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주절을 연결하는데 주절의 주어는 if절과 마찬가지로 he가 되고 그 다음에 would not say so를 연결하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그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의미로 결국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한번 확인할까요. 자 unfamiliar 여기서 를 만들어줘요. 그래서